안녕하세요 정자님. 5분만에 주식을 돈벌기 오늘의 1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좀 다소 생수한 기업이실겁니다. 루트로닉 이란 종목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루트로닉 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상승 배경, 사실 크다고 할건 없는게 그동안 워낙 이 종목의 주가 진폭이 적었습니다. 적다보니까 뭐하나 조금 올라도 크게 올라 보이는데요. 그런 일이 왜 생겼냐.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하테민 주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유튜브도 보실 수 있구요. 하테민 검색하셔서 제 카페에 5분만 시간 내시면 여기에는 기업들의 리포터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쓴 일일이 제가 다 쓴 리포트 각종 글들이 다 있습니다. 취황, 전망, 장중, 속보 다 보내구요. 오늘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용을 아실수록 주식 투자는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루트로닉이 제일 주목할게 이번 3분기가 드디어 흑자전을 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요. 레이저 기기, 의료기기 분야는 독보적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동안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는 R&D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계속 적자가 났던 겁니다. R&D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계속 적자가 났던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제 해소되기 시작했다 하는 점이구요. 그래서 이 회사는 보면 수출을 주로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 비중은 20% 밖에 안된다. 그 다음에 특히 좀 전에 3분기에 이렇게 흑자전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2019년 4분기부터 뭔가 비용통제가 나타나더니 흑자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요. 단순히 의료기기 수준이 아니고 레이저로 가지고 황반 변성, 노인성 질환이죠. 황반 변성은 이건 뭐냐면 황반이라는게 옐로우 플레이트. 우리 눈에 보면 노랗잖아요. 눈동자가 노랗잖아요.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특히 섭성 황반 변성은 노인성 질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명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레이저로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동안 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 비용 처리가 내년 1분기면 끝난다. 그 다음에 인허가 2022년 중에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게 RGN 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레이저로 기존의 레이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으나 치료가 아니고요. 지연 이런 목적이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선택적으로 제거를 해서 치료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단단히 좀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거 한다고 그동안 돈이 많이 들었어요. 신제품인데요. 좀 주목할게. 하이저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 원래 레이저는 워낙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아큐핏은 체형 관리. 이게 이제 바디 쉐이핑. 그래서 몸을 예쁘게 한다는 건데요. 요것도 지금 상당히 인기 있는 부분. 하이저 이거 기억나시나요? 집속 초음판에 가요. 이게 우리 상장 주로는요. 상장 회사의 클래시스. 클래시스가 하이프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집속 초음판을 통해서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는. 그래서 클래시스가 이걸 이 품목 가지고 지금 시총 1조 아닙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집속 초음판 제품이 시판 예정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굉장히 기술력이 있더라도 장비에도 호평이 높았으나 문제는 소모품 매출이 없어서 장비 팔면 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제품부터는 모두 소모품을 발생시키는 걸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특히 주목은 비용통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비용을 그래서 워낙 R&D를 많이 했는데 프로젝트를 좀 줄이고 수익성 위주로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R&D에 대한 감각이 내년 1분기에 마무리되면 더더욱 좋아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적자가 됐으나 올해는 흑자전환이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오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면요. 바이오나라는 의료기기 이쪽은 EPS나 이런 것보다 상대비교를 해야 됩니다. 상대비교. 주가는 항상 상대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비교보다는 그래서 아까 클래시스 같은게 지금 시총이 1조 거든요. 물론 클래시스는 이익도 많이 나는 예사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시총 1조 인데 그러면은 E와 비교를 한다면 이외에서는요. 클래시스보다 뛰어난 점은 일단 레이저 기기 부분에서는요. 뭐 좀 탁월하다. 레이저 의료기기 쪽은 클래시스 보다. 클래시스 보다. 비교로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회사가 루트로닉이 그러니까 좀 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우직한 회사. 좀 융통성 없이 너무 R&D만 열심히 해서 장인 정신 있는 회사.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좀 융통성도 있고 좀 약삭 빠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왔을 때 기관들이 19만주 사고 35만주 사면서 이날 상한가. 11일날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왜 상한가를 가느냐.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그동안 실적 적자만 아니면요. 워낙 레이저 의료기기 쪽에서 독보적인, 너무 제가 높이 평가를 해 주나요. 굉장히 앞서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이 실적이 아쉬운데 너 흑자났어 이러니까 기관들이 있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른 게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단계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차트에 오릅니다. 진폭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엄청 올라온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 그래서 상대비라면 시총 2천억은 의료기기 쪽에는 좀 싸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말씀드렸듯이 레이저 의료기기 쪽에는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 있는 회사고 장인정신 있는 회사 치면 지금 최근에 좀 올랐다 치지만 시가총액 2천억은 좀 싼 게 아니냐. 그래서 꼭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하이프 집속 초음파 의료기기도 등장했다면 클래시스가 시총이 단일 품목으로 시총이 1조를 가 있다면 뉴트로는 다양한 레이저 기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2천억은 좀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보수적으로 시총 중기적으로 3천억, 4천억을 갖다 놔도 이 회사에 흑자가 난 다음에 유지된다면 이 회사가 3천억을 갖다 놔도 비싸다 할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 느긋하게 시총이 2천억이면 싸구나. 이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5분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113번째 시간 뉴트로닉을 공부해 볼게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이버에서 아테민 검색하셔서 항상 기업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